착한 부대찌개를 찾는 것에 계속 실패한 제작진. 이번엔 검증단과 함께 암행치즈에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부대찌개 전문점. 온라인상에서 깔끔한 부대찌개 집으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1인분의 가격은 7천원. 주문한 부대찌개가 곧 나왔습니다. 검증단은 두 가지 육수 중 고기 육수를 선택했습니다. 맛으로도 진짜 고기 육수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단은 담백하고 깔끔한 육수 맛을 무척 만족스러워합니다. 찌개가 끓자 검증단은 본격적으로 시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대찌개의 주재료인 햄과 소시지부터 맛을 봅니다. 국물의 맛을 내는 양념장은 어떨까? 양념장을 따로 요구한 검증단이 직접 맛을 봅니다. 양념장에서 인공 조미를 맛이 느껴진다는 검증단. 아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저울에 재는 주인. 모든 식재료는 받아서 쓴다고 합니다. 육수 역시 직접 끓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접 식재료를 준비하지 않는 이곳. 쓰고 있는 식재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